이번 시간은 255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는 배수설비 쪽하고 통기설비 각각 한 문제씩 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총합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배수설비에서 다음 중 배수관의 강경결정에 필요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위생기구 수는 영향을 주죠 그리고 기구의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변기가 대중소닥해서 배수관이 커지는 건 알죠 기구의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의 구배가 영향을 주죠 여기서 50mm였다 그러면 50분의 1의 구배를 해야 되죠 200mm, 200분의 1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배관의 구배하고 강경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구의 배수 부하단의 크수록 우리가 강경이 커져야 되죠 그리고 기구의 순간 최대의 배수성이 크면 강경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2번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봉수가 정발이 우리가 됩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배수관 내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배수 트랩을 설치한다 틀렸죠? 배수 트랩을 설치하면 우리가 배수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은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가스 이런 벌레 등이 실내의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구조는 간단하고 내 표면이 평화를 해서 옴 우리 트랩에 체류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 4번에 헝겊이나 모발로 인한 모세관 현상으로 봉수가 서서히 파괴될 수도 있죠 그리고 배수 트랩 이중으로 설치하면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트랩은 금지 트랩이 된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배수 트랩에 가는 설명을 오른 끝에 놨습니다 배수 트랩의 봉수 깊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cm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밑인지 미리 밑인지 그래서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1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에 트랩의 목적은 배수의 흐름 원활의 목적이 아니죠 배수의 흐름 원활이나 봉수보호 이런 걸 목적하는 것은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고 트랩은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도가서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이죠 그리고 3번에 오버플로우 부근에 머리칼 흥급이 걸린 경우는 이거는 모세관 현상이죠 모세관 현상에서 봉수와 파괴된 흡인 작용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트랩이고 그 다음에 벨트 트랩은 옛날에 주방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됐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근지 트랩이고 그 다음에 주방용 싱크나 소재 싱크 싱크는 드럼 트랩이죠 드럼 트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죠 그리고 유트랩은 배수 수직 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가옥 배수 간에 사용을 하거나 그래서 얘는 가옥 배수 간에 사용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배수 행 주간 도중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유속을 제외하는 단점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트랩의 구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일 거 그리고 재질은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수면 평안에서 우수가 정체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면 자기 세정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에 형성된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가동 부분이 조립체거나 또는 우리가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되는 구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배수 트랩이 아닌 것에 나왔습니다 자 P 트랩이나 P 트랩은 세명기에 사용했던 것 그리고 드럼 트랩은 싱크네 그리고 플로트 트랩이 3번이 스팀 트랩 전기 트랩이죠 전기 트랩 중 기계식 메카니컬 타입의 트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광기 쪽에 사용됐던 트랩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전기 트랩이죠 그리고 벨트 트랩 그리고 그리스 트랩이죠 그래서 3번이 배수 트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전에 258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배수 트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에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기억에 벨트 트랩이 있고 벨트 트랩은 배수 트랩이었죠 리언의 버킷 트랩은 전기 트랩이었습니다 디귿의 그리스 트랩도 배수 트랩이었죠 그리고 피 트랩도 배수 트랩 그리고 미음의 플로트 트랩은 전기 트랩이었죠 그래서 리언하고 미음의 플로트 트랩은 전기 트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럼 트랩은 해당이 되었죠 그래서 기업, 디귿, 리얼, 비업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됩니다 그래서 23회 때 이런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7번에 배수 트랩의 일반적 용도로 옳지 않는 것 기구 트랩은 위생기구의 아랫부분에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트랩을 우리가 기구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배수 쪽은 플로트 트랩, 벨트 트랩 종류였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S 트랩은 대변기나 소변기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U 트랩은 이거는 가혹 배수 쪽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P 트랩은 세명기 그리고 5번에 드럼 트랩이 주방신크대 맞습니다 그래서 7번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에 배수관의 트랩 봉수 파괴 원인을 모두 고른겠죠 그러면 자기 사이폰 작용이 있었죠 일시의 다량의 물음을 봤어요 만수 상태로 올 때 파괴된 게 자기 사이폰 그리고 니언의 흡출작용, 흡인작용 또는 유인사이폰 작용이죠 일시의 다량의 물음을 배수, 배수, 수직간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진공상태에서 빨려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한 간성작용, 강풍이나 급격한 압력변화 생기는 거 그리고 모색한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분출작용, 토출작용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 해당되네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옵니다 자 1번에 배수는 기구배수, 배수수평주간, 배수수직간 순으로 이루어지면 이 순세로 간경이 작아져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9번은 9번 개념에서 1번은 이거죠 기구배수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배수수평주간, 가지배간이 있겠죠 그리고 배수수직간, 배수수평주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간격이 커져야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순서도 틀렸고 간격이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간이 최하다 그래서 보통 상단부, 배수의 기점 설치하면 되겠죠 기점, 그래서 기점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상단부 이런 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배수간의 트랩의 봉수의 유효 깊이는 cm로 했을 때는 5에서 10cm야 되죠 mm로 따질 때 50에서 100mm 사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의 개방식, 배수 방식을 우리가 간접 배수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은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각계통기관의 기구의 넘친 선 위에서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배수통기입관이 접속해야 되죠 아니면 통기수평주관이 접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대가 나왔습니다 1번 잡배수는 세면기, 싱크대, 욕조 등에서 나오는 일반 구정물을 잡배수라 하죠 생활배수 그리고 2번 중수는 하수를 제철해서 공급하는 걸 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뻐글 수는 없으나 변기, 세정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잡배수 용도는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3번에 옥내배수 유속은 0.6에서 1m, 1.2m 세크초 정도로 해주면 적당하죠 그리고 4번에 9배는 강경에 따라 작으나 강경이 작을수록 9배는 크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위생기구 중에 우리가 배수부하단의 큰 대병에 수직한 가까이 비춰야 되죠 멀리에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설계기준하고 시방서 기준이 다른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문제집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2번 있죠 시방서 기준도 설계기준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이 강경이 통일됐어요 그래서 2번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게 됐다 50mm일 때 50mm일 때 50분의 1이고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80에서 154일 때는 광경 100분의 1이 되어주시면 될 거고 200mm 이상일 때 200분의 1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기준하고 시방서 기준이 통일됐다는 점 기억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트랩의 봉수 파괴의 원인 중 건물 상층부의 배수수지 일시의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이때 피톤 작용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하류 또는 하천기구의 트랩 봉수가 공기합식 실내처로 역류식인 것은 이거는 분출, 토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11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분출 작용 또는 토출 작용 역사이펀 작용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인사이펀 작용을 잘 공부하십시오 혹시나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유인사이펀 작용, 흡출, 흡인 작용 이거 하고 분출 작용인데 분출 작용은 이미 시험에 냈어요 그리고 운동의 한 간성 작용 이 두 가지를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몇 개 해놓고 기입 형태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분출 작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를 해가지고 기입 형태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에 일반 배수관 설계에 가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태가 나왔습니다 1번에 고온의 배수는 45도 미만 냉각한 후에 배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 흐름 방향으로 간지름을 축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관 이중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 T형 이엄세, ST형 이엄세, 크로스 이엄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4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자, T나 크로스를 쓰게 되면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 쪽에서나 오배수 이런 데는 Y간, 45도 Y간 형태를 써서 합니다 T나 크로스를 쓰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2페이지 1번 배수관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놨어요 특히 거기 11번에 보시면 우수수직관의 배수관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263페이지 이제 통기설비 쪽에서 먼저 1번 봅니다 통기설비 쪽에서 1번 보시면 자, 다음 중 통기관에 설치면 오는 것을 모두 오는 것 자, 이 통기관의 목적은 간단히 봉수보호, 배수, 흐름, 흔할, 간내 청결 유지 그리고 간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 이 단어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1, 기억의 봉수보호, 맞죠? 봉수보호는 해당이 됩니다 자, 니언에 배수관의 고용물을 제거하는 데 이용된다, 청소하네요 니언은 청소구죠? 청소구, 클린아웃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디그, 시선의 외기를 통해서 배관의 청결 유지, 디그은 맞네요 디그은 통기관의 설치 목적에 해당이 되고 자, 리얼에 배수관을 통해 냄새나 벌레의 실내 침투나 방지한다 리얼은 트랩이죠 이거는 트랩의 설치 목적인 것이고 자, 그리고 미음에 배수관의 압력 변동을 흡수해서 배수관의 흐름, 배수, 흐름 원활 맞죠? 그래서 미음은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그, 미음이니까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루프 통기관은 기구배수관을 통해서 배수수평지관에 연결된 2개에서 8개 구의 통기를 1개 통기관으로 담당하는 것이 루프 해로 통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이번에 도피 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이 최상류 있는 기관이죠 자, 우리가 배수수평지관이 이렇게 이것이 배수수직관이고요 얘가 배수수평지관이다 배수수평지관이 있을 때 통기수직관, 수직관을 줄여서 입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기구가 이렇게 많았을 때 최상류기구 쪽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이것은 해로 루프 통기관 개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프 통기 기구수가 너무 오바되면 통기능률 저하를 가져올지 특히 하류기구에서 그래서 도와주는 통기관이 필요하다 최하류기구 이것이 도피 통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관에 가까이 있으면 이것을 최하류기구라고 칭하는 것이고 수직관에 멀리 있는 것이 최상류기구가 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을 갖다가 해로 루프 통기관이 되는 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 연결하는 통기관이 결합통기관이었죠 그리고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무를 그대로 연장해 강경축소하지 않고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이에요 특히 이 통기관에도 스티네스망 같은 방충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섭식통기관은 배수수평지의 최상류 있는 기구 바로 아래 뽑아서 통기와 배수 역할을 경험하면 섭식이라고 했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겠죠 세명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 최상류기구에 이렇게 접속해서 최상류기구 쪽에 접속해서 여기까지는 해로 루프인데 자 이 부분이 섭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물을 안 내리면 통기가 되고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죠 그래서 배수와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 섭식, 섭윤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2번 문장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해로통기관에서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관과 거리가 먼 기구에서 여기 통기에서 먼 기역 하류기구죠 기구 중에서 원활한 통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기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배수의 행지관 최하류죠 최하류하고 통기수직관 연결한 것이 바로 도피 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통기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1번에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에서 보통 150위 이상 올려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설지역은 최대 적설 깊이보다 더 높이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2번 통기관은 우수관과 각계로 하면 돼요 그래서 명시하세요 얘들은 각계 개별 단독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겸용이나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수직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관경과 같거나 적게 해야 되죠 통기관이 작아야죠 쉽게 배수관이 커야 되죠 모르시면 입이 큽니까 콧구멍이 큽니까 100위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 통기 배관 방식은 각계 통기, 우프 통기, 신정 통기, 결합 통기 등이 있었죠 그리고 5번에 통기관은 기구 오버플루선 이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오버플루 150위 이상 지점에서 나중에 수직통기관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통기관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그래서 1번은 통기 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돼요 또는 겸용한다든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색티아 방식은 색티아 이염세하고 색티아 곡관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2번은 색티아가 들어가야 돼요 공기 혼합이 위험하고 공기 분리염색이라는 것은 이건 소벤트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색티아 방식과 소벤트 방식은 신정 통기 방식의 변형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색티아 방식과 소벤트 방식인데 얘는 특수 통기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배수 수직관 내에 배수 흐름 원활하게 해서 결합 통기관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합 통기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층마다 설치를 해줘서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원활하게 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오수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중이 개방해서 일반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5번은 당해청에 가장 높은 위치 있는 위생기구의 오후 플로우면으로부터 최소 100원 이상 높은 위치에서 통기배관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통기관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각계 통기관은 그것이 접속되는 배수관의 강경에 하퍼 2분 이상으로 하든지 최소 32밀 이상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루프 통기관 관경은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에 하퍼 2분 이상으로 하든지 최소 32밀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관경에 하퍼 2분의 1 이상으로 하든지 또는 32밀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결합 통기관 관경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통기 수직관이 작아요 그 관경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신정 통기관의 관경은 배수 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작게 한다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했기 때문에 관경이 동일 관경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배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통기관은 오버플로우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최소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입상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 트랩은 만들지 마라겠죠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트랩의 유익구척에 개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유익구척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세명기에 이렇게 트랩을 장착을 했어요 세명기에는 우리가 피트랩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수직 배관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배수지가 있으면 이때 여기에 봉수가 이렇게 차 있겠죠 봉수가 이렇게 차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디퍼라고 하죠 여기를 디퍼 여기가 웨어 그러면 오버플로우는 트랩의 유익구척이죠 그러면 여기가 유익구구 상류척이죠 여기가 유출구잖아요 여기가 유출구 그러면 오버플로우는 유익구척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출구 쪽에 오면 안 돼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7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아래 통기배관은 금지예요 그리고 간접 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개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단독 개별 각계로 쓰인 맞아요 연결이나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다음 중 통기관의 강경 결정의 기본은 제다 산정된 통기강경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1번에 100mm의 강경에 배수수지관계 접수한 신정통기강경은 100mm 그래서 배수수지관관계를 그대로 연장을 하는 것이 신정통기관이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50mm의 강경의 배수수평지관과 100mm의 강경의 통기수지관계 접수한 루프통경경은 50mm 자 이거는 이거죠 50의 하퍼 2분의 1이잖아요 작은 쪽이니까 50의 하퍼는 얼마입니까 25mm죠 25mm 이상이거나 최소 32mm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크면 되는거죠 큰값 32mm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50mm는 32mm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만약에 50mm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오면 지문은 틀려요 최소강경 이상만 되어주면 되죠 그리고 3번에 75mm의 강경의 배수수평지관의 도피통기관은 자 이거는 하퍼한거 자 75의 하퍼한거 8번에 3번은 75의 하퍼 2분이니까 37.5mm 이상이 하면 되죠 그리고 최소 32mm 이상 하면 되죠 최소 32mm 둘 중에 큰값 이상이면 되는거죠 이거 크잖아요 37.5mm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50mm는 37.5mm 이상이 되죠 그리고 4번에 50mm의 강경의 교육부에서 접수하는 자 각계통기관은 30 자 이거는 하퍼하고 4번도 동일하게 하퍼 그러면 지금 현재 50mm 하퍼하니까 얼마 됩니까 25죠 그리고 최소 32mm 이상 중에 하는거죠 두개 중 큰거 32mm 되죠 그리고 5번에 100mm 통기수지관과 150mm 배수수지관 접수한 결합통기관 둘 중 작은쪽 강경 이상으로 하면 되죠 작은쪽 이거는 하퍼하다가 하면 안돼 작은쪽 강경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작은쪽이 100mm죠 100mm 이상이면 되면 되는거죠 자 그래서 75mm인 100mm 이상이 해당이 안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거 1번에 배수관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서 증가하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속도를 종국유속이라고 해요 자 중력 가속도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자 배관의 마찰 저항이나 이런게 해서 속도가 줄어들겠죠 더 이상 증가가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종국유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피통기관은 아까 했죠 자 해로 루프통기 최하류기구의 하류척과 통기수지관에서 해로통기관 통기능률 촉진 목적이었는데 얘는 배수수지관 상품을 그대로 연장되게 한거 이거는 신정통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그리고 루프통기관 최상류기구 여러 기구를 담당한거였죠 그런데 고천공의 배수수지관과 통기수지관 연결하는 것은 3번은 결합통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4번에 신정통기관은 우리가 2번에서 봤던거고 그런데 모든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것은 각계통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급수탱크의 배수방식은 이거는 간접식으로 해줬죠 그래서 직접식이 아닌 간접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9번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배수설비에서 청소구에 설치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거 자 배수수평지에 기점에 설치하면 돼 수평간도 기점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배수수지관 최하단부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배수수 45도 넘는 각도로 방향개수할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수평간이 길 경우 배관 100mm 이할 때는 15m 나중에 100mm 초가 될 때가 30m가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거 앞전의 기출문제 23에 그래서 결합통기관 배수수지관 내 압력변화를 완화해서 배수수지관과 통기수지관에 연결하는 통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통기수평지관은 기구의 물림천서보다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신정통기관의 배수 상불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개방을 써서 배수수지관 관계에 작게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4번에 배수수평간이 긴 경우는 배수관 간지 100mm 이하일 때는 15m입니다 100mm 넘을 때는 30m가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특수통기 방식이 일종인 소벤트나 세트 방식으로는 신정통기 방식 변형으로서 특히 소벤트 방식은 공기 분리염세와 혼합염세를 이용한 것이고 세트화 방식은 세트화, 우리가 이염세하고 세트화 곡관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수 및 통기설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수처리 설비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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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